이번에는 point estimate 점추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점추정 한국말로 점추정 인데 사실은 뭐 한계에 어떤 파라메터에 대한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도 보시면 영어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singular numerical value theta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파라메터에 대한 특정 값을 추정하는 걸 점추정 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어쩔 때는 영어가 더 편하죠 직접 직역해 보면 바로 뜻이 나오니까요 뭐 예를 듭시다 지금 한번 얘기한 기대값 아니면 분산 그런 것들이 다 점추정에 속하죠 어 일반적으로 기대값은 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 한번 예제를 보시죠 어 랜덤 배려블이 있습니다 여기 랜덤 배려브 확률변수 x 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는 거에요 이 변수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정규분포인데 그 정규분포에 그 기대값 뮤는 이제 unknown 이구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게 기대값 뮤를 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뮤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고 싶어요 다행히 4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25 30 29 31 어 샘플 민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 4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이제 4로 나누면 어 결과적으로 그 샘플 민을 구할 수가 있죠 결국 이 샘플 미는 x 바라고 표현이 되는데 28.75 결국 이 값이 뮤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값을 추정 했죠 그죠 이 파라메터에 대해서요 그게 바로 점 추정입니다 뭐 앞서 말한 대로 뮤뿐만 아니라 시그마 스퀘어 해 가지고 뭡니까 배리언스죠 아니면 두 개 뭐 값들에 대한 투표 2 뭐 2 인밸류 그러니까 기대값들에 대한 차이점도 결국에는 하나의 값이 되기 때문에 다 점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뭐 엄연히 말하면 지금부터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요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스키드 된다고 하는데 바이어스 된 추정을 할 수 하면 안되죠 다른 말로 해서 에러가 속하거나 부분적으로 잘못된 치우친 치우쳤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바이어스를 치우친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진실 값에 대해서 실제 값을 잘못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뮤와 샘플민과 다른 말로 샘플민과 엑스바죠 그리고 샘플 배리언스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 그 샘플민 결국에는 모집단 뭐 더 구체적 예를 들까요 10만명 뭐 천만명 천만명에 대한 의견을 뭐 원하고 싶어 성향을 파악하고 싶어요 저희가 실제 값을 모르죠 천만명을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돈도 없고 그저 자원이 없죠 시간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몇 명 천명이나 백 명 정도의 샘플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추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통계죠 효과적으로 어떤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테크닉 기술 그게 바로 통계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죠 예 언바이어스 되었다면 결국에는 이 파라메터에 대한 기대 값과 실제 값인 세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해 가시죠 둘의 차이가 없으며 추정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없으면 그게 바로 완벽한 에스티메이터죠 추정치죠 예 그럼 봅시다 샘플 민이 과연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 인지 어 x 는 여전히 랜덤 베리어블 에요 그리고 뭐 그 기대 값은 뮤고 그리고 이제 그 민 이라고 할게요 민은 뮤고 베리언스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에요 이게 실제 파라메터입니다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실제 파라메터다 그렇게 아시면 되요 근데 이제 x 를 실제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 n개의 샘플을 골랐어요 x 에서 어 그래서 그거를 그 n개의 샘플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샘플 민을 구하구요 샘플 배리언스를 구할 거에요 아시죠 샘플 민을 봅시다 이 퀘이션 샘플 민의 이게 정의 입니다 이 썸 오퍼레이터 안에 x 가 있고 결국에는 이 말은 뭐예요 x1 부터 xn 까지 다 더하라는 의미에요 그거를 전체의 샘플 사이즈 n 으로 나눠라 해요 그게 바로 샘플 미니 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샘플 미니 에요 x 바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한 기대값 이게 x 바인데 x 바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 함수 성질이 기억하시나요 결국에 이 상수는 상수와 썸 오퍼레이터는 결국에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건 상수라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썸 오퍼레이터 x i 는 결국에는 각각의 변수 x1 x2 x3 가 다 기대값 들이 x i 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n 번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n 뮤 가 되죠 이 부분이 n 뮤 를 n 으로 나누면 결국 뮤 가 됩니다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이 샘플 민의 기대값은 결국 실제 파라메터인 민 뮤 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차이가 없다 언 바이아스 에스티메이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민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샘플이 존재할 경우에요 예 뭐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뭐 뮤 를 알면 더 좋죠 예 어 샘플 배리언스 를 봅시다 샘플 배리언스는 좀 식이 복잡하죠 이게 정의 입니다 샘플 배리언스 뭐 쉽죠 사실은 뭐 x i 어떤 특정 값과 그거 샘플 민을 차이 차이죠 빼주면 차이를 스케어 한 다음에 다 더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다 더해서 n-1 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 n-1 이냐 이걸 디그리어 프리덤 이라고 하는데 자유도에요 자유도의 개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음 뭐 예를 듭시다 세계가 모르는 값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그리고 세계 모르는 값이 있고 그 셋의 세 값의 평균을 저희는 알고 있다고 해요 그 샘플 민 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경우 그 경우에 만약에 처음 두 개의 모르는 배려 브랜드 모르는 값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n개를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n-1개만 알아도 마지막 한 개의 파라미터 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n-1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언제 자유도 설명할 때 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 보면 뭐 결국에는 시그마 스킬 샘플 배리언스는 S2는 결국에 sigma2와 똑같아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variance, sigma2가 일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sample mean과 sample variance는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추정하는데 x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수식이 복잡할 뿐입니다. 시간 들여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central limit theorem 입니다.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z라는 값이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x-bar는 뭐예요? sample mean이죠. mu는 뭐예요? 원래 x에 대한 mean value고, 이것은 standard deviation이죠. 표준 편차. 그리고 n은 size of sample 해서 뭡니까? sample의 개수입니다. 10개의 sample 있으면 10이죠. 10이고, 아까 전에 예제면 예제처럼 4개의 sample만 있다 그러면 4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z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mu와 sigma를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하여튼 이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z는 뭐다?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게 central limit theorem. 정의를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셨죠? 그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1에서 6까지의 수가 나와요. 1, 2, 3, 4, 5, 6. 그죠? 두 개를 던졌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1부터 6까지가 다음과 같이 나왔네? 3개, 4개, 5개, 10개를 던지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central limit theorem이에요. 신기하지만 샘플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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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면 모을수록 결국에는 이렇게 종 모양의 curve를 갖게 됩니다.